런던 블랙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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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력! 원작! 잘 지냈어요? 잘 지내셨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달력하다 그러니까요 10개월이면 이제 거의 이제 출산 와 이제 맘먹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아 수박 잘 먹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 굉장히 굉장히 맛있더라고 저는 안 줘요 어 왜 형 뭐 저는 안 줘요 너는 어떻게 안 먹을 거잖아 형 왜 나 안 줬어요 너도 안 먹을 거잖아 얼마 전에 우리 다 모였을 때 그 꿀 아 나 꿀 먹었다고 맛있다 꿀도 나눔하고 와 할라고 진짜 맛있어 할라고 맛있어 할라고 맛있더라 공식초문형 언제 꿀이 언제 있었고 할라고 언제 너희 먼저 갔어 아 진이 형 과일 빠졌네 형 저는 왜 안 줬어요 형 저는 왜 안 줬어요 너도 다 줬잖아 너도 다 줬잖아 기억이 없는 거 아니야? 너.. 너 안 가지고 찍어버려면 뭐 하나야 네 오랜만에 시작한 달려보면서 저희도 너무 반가운데요 네 자 그러면 기념으로 우리 건매를 한번 시작해 주세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리셉션 파티 같은 약간 뭔지 아시죠? 논알콜 논알콜이요 논알콜이요 논알콜 잘 나와 오 깔끔하죠? 아침 10시부터 술 한 번 아 12시구나 달여방탄 제작진이 술을 먹인다고? 야 그럴싸하다 비주얼이 딱 그냥 오 조심조심 벌써 깨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구가 너 잘 따른다 내가 따르면 거품이 이만큼인데 원래 그게 멋이야 여러분 그게 멋이야? 마셔라 마셔 오랜만이에요 아 이게 논알콜이에요? 왜 나는 자 오늘 뭐 하나요? 오늘은 무엇을 하나요? 진짜 알콜이 없네 음 최선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동료들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죠 모르는 게 없지 아 다 알죠 다 알죠 한 번 지켜내게 했어요 아 모르는 게 없지 왜냐면은 이게 1, 2년 지날수록 또 사람이 좀 바뀌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멤버들마다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업데이트가 지금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거보면 지금 키도 컸어요 아 지금 굽이 거의 한 5cm 정도 돼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아 옆에 있기 진짜 불편해요 뭐 사실 그 매너델이크 아 예 마음이 하나니까 아 그럼요 총이 그럴 수 있죠 오케이 마음 버전 다 똑같아 지금? 아 그럼 알지 일심동체 아 그렇죠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봅시다 달려다 맞다 과연 그들의 마음은 하나의 것인가 자 자 자 첫 번째 게임은 일심동체 킬기 부분입니다 아 쉽지 이거 아 정답 많이 주지 BTS 지금 몇 년이 되는데 이게 일심동체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야 일심동체 하려면 일심동체의 문제의 정답을 한 글자씩 써서 완성하시면 되는 건데요 네 장상회원단의 예능형 자체 컨텐츠는 달려라 방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그럼 마지막 두 사람은 안 적는 거 맞아요 오케이 정국이부터 아 정국이가 첫 번째야? 세 번째? 네 아 그래요 이거 스피드 게임이에요? 아 스피드는 아니에요 일심동체 어느 부분에서 스피드 게임이 나온 거야? 아 뭔가 빨리 진행되는 거 같길래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의 딩거가 양자 역학의 불안전한 아 미치겠다 뭔 소리야 이게? 뭔데 이게? 할 수 있어? 러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펜치한다라는 결과를 돌출해낸 실험은 땡땡땡의 모양이다 페르시안 고양이 왜 러시안 블루라 그러지 그러냐 야 아니 저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된다고? 난 슈 들어간 거 슈가밖에 모른디 미시 세계야 거시 세계 야 야 야 문제에 답이 있어 아니 문제에 답이 있잖아 문제에 답이 있어 성공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털려 가자 정답 맞아? 오 진짜? 야 너네 좀 친다? 아니 우리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슈레딧걸 고양이도 모를 거 같아요? 난 모를 뻔 와 슈가 바람 무조건 슈레딧거지 아 잠깐만 너무 처음부터 슈레딧거가 나와버리니까 머리가 띵하네 자 가봅시다 두 번째 게임은 세형 씨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세형이 몇 번째야 세 번째 벼랑간 펄쩍 뛸 듯이 놀라는 것을 고양이 아 그거다 벼랑간 뭐야? 타들자 맞다 오 그거 너 똑똑하다 맞아 맞아 세 글자 야 정국이 보자마자 알았어 정국이 보자마자 알았어 아 뭐야 아 뭐야 아 그거 호우아 그거 아 진짜 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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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사실 깜놀 깜놀도 맞긴 해 사실 이거 아니에요? 그니까 일부 헷갈리게 지금 해놨네 그니까 일부 헷갈리게 지금 해놨네 잠시만 이건데 맞습니다 이거잖아 화들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깜놀 그래 우리 정답은 이야기하지 말자 그래 정국씨부터입니다 오케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볼을 땅에 에헤이 발로 볼을 차 승표를 이거 저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두 개가 있어 근데 이게 뭔 말이야? 정국씨부터 어? 아 뭔데? 다섯 글자인데? 아 이거 그건데 족구 VS VS 그래 되게 되게 비슷한 거 하나 있어 아 족구 아니야? 다섯 글자 짜리 있어 아 나 이거 아는데 이게 뭐야? 근데 내가 정확하게 내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네 아 이거 약간 뭐 자이로드롭 뭐 이런 거였는데 야 이런 운동이 있어? 스포츠 경기가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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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치발리볼 샤인머스켓 그렇게 저거라 야 그냥 샤인머스켓으로 가자 나 모르겠다 이건 틀렸다고 봐야겠다 이건가? 맞죠 와 진짜 대박 야 족구아 너 명석하다 되게 야 야 그냥 이따 가자 이따 가자 우리 일심동책이다 아 일단 뭐야 이번엔 틀렸다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자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친구들아 미안해 팍 풋 볼 뭔데? 풋볼이 나왔어? 야 그래서 우리 풋볼이다 야 와 이게 뭐야 세탁파크로 전 처음 들어요 야 친구들아 미안해는 뭐냐 세탁타크로? 상식 알아가네 저희 그럼 두 문제 맞춘 거예요? 연습 문제 포함 두 문제 맞춘 상품 있나요? 형님 물질난냉주의의 병폐입니다 형님 왜 이렇게 오케이 사슴과에 속하는 동물 염비 황산색 겨울의 털은 엉덩이의 대신 안정이 큰 아 알지 몇 명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두 명? 두 명?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 이거 밤비 아니야 밤비? 야 호부아 이거 틀리면 진짜 혼난다 진짜 야 근데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엉덩이에 백석 반전? 그래 엉덩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사슴가가 있잖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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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내가 생각하는 걸 써 텔레파시 보낼게 어 빨리 보여줘 텔레파시 보낼게 이거 혹시 이거 맞나요? 어 나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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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거예요? 호부아 모르겠어 호부아 모르겠어 내가 보내고 있다 지금 엉덩이 호부아스 이거 못 맞추면 진짜 너 한국 사람 아니다잉? 형 볼링 치고 나서 허세 부를 때 뭐예요? 어 갑자기 더 꼬는데 문제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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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부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텔레파시를 느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 글자 두 글자라고? 잠시만요 뭐 너 몇 글자인 줄 알았어 그러면? 세 글자인 줄 알았어 고라니 아니었어 고라니? 아이 두 글자라 그랬는데 아 두 글자 아니야 세 글자야? 패스해 여러분 제이홉 솔로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라니 야 이거 솔직히 제이홉 아니었으면 다 맞췄다 인정? 야 제이홉 진식감 보여줘 이..이거 아니야? 진짜? 지금 너 빼고 다 맞췄어 형 모르겠다 하나 둘 셋 사루 사루 아 뭔데? 뭐라 썼는데? 뭐라고 있냐? 야 나와봐 사라고 쓴 거 아니겠죠 사루? 아 진짜 아 사레전드네 사루 사루? 사루? 장난해? 야구 아니야? 야 노루궁댕이 버섯도 몰라? 그래 노루궁댕이잖아 노루궁댕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루? 사루? 잠깐만 진짜 마지막입니다 16분이 다 하면은 야 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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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하다 다섯을 셀게요 네 다섯 너무 빠르지 않나? 글씨 쓰는 시간이 5초 세 오케이 오케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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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고 싶은 거 아 이거 모른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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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빨리 야 어? 아니 이걸 모르면 어떡해 그래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야 쑥쑥하봐 진짜 나 진짜 보자마자 바로 생각났다 그러니까 야 이거 이거 근데 이거 이거 뭐야 나 모르겠어 대형 너는 사루도 틀리던 이것도 틀리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니 보자마자 알았지 나 처음 몰라가지고 아미 너는 내꺼 저거한테 진짜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아 맞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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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아휴 이걸 맞혀야지 진짜 오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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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제대로인데? 야 설마 누구 스펠링 틀렸니? 보라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네 아니 근데 일곱 글자잖아 그러니까 보라해 forever 아니야? forever? 아 아니 포에버지 아미 보라해 어 오는 맞아 형 나도 나도 보라해 아니야? 어 형이 맞긴 하네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여 여 여 여는 어디서 튀어나왔냐 야 여는 정답이 없긴 해요 보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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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forever 아니었어? 아미 we love you 아니야? 아 we love you는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왔어? 따라와 야 we love you는 아홉 글자잖아 나 보라해여도 알이 맞긴 하네 난 보라해여도 알이 맞고 그러네 아 이거 보라해가 맞지 어쨌든 forever든 보라해든 나는 맞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을 영어로 바꾼 거 아니에요? 아 답답해요 아 야야야야 포레버인가 보다 포레버 그치 포레버지 답포 답포 자 정답은 자 포레버 포레버 야 힌트 다 졌다 어 나 그러면 나 그대로인데?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언제야 내가 두 번째야? 내가 네 번째야? 일단 자기가 몇 번째인지를 몰라 지금 와 나 근데 와 보라해 이러고 있네 보라해 이러고 있네 선수가 맞는 거 아니야? 너무 신기해 봐봐 나 진짜 비 너비 회도 맞았어 나도 맞았어 너 좀 된다 오늘 어? 나 비 맞나? 나 비 맞춰 정답은 어? 누구 보라해 했니 혹시? 아 답답하다 진짜 이건 틀린 거야 영어 문제 처음이었으니까 연습 문제요 어쨌든 지금 할 때 연습 문제 포함 두 개 맞추셨습니다 어? 아니 친구들 진짜 답답하다 실기가 있어 또? 자 다음 헤드센트 실기고요 모양으로 하는 거 몸으로 해야 되나 몸으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또 강하지 이런 쪽에는 이거 근데 진짜 예전 기억 돼지품은 진짜 더럽게 안 맞았는데 이거 야 몸으로 하는 거 다 해야지 그래 자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연습 문제로 아니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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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죠 바로 가시죠 바로 가야죠 첫 번째 가야죠 바로 가야죠 첫 번째 가야죠 누워 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군 사람 아 이거 똑같이 하면 돼 아 이걸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뭔가 누워 있다가 핸드폰을 을 표현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표정 아니야 이거? 표정 아니야? 표정을 해주는 거 아니야? 나 딱딱 이렇게 아 나 이렇게 해 땡입니다 왜? 야 무조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지 일단은 나 돌려 어? 나 그렇게 했는데? 나 그렇게 했는데? 어 나 왼쪽으로 돌려 아 그래 나는 안 돌리는데 어? 이랬는데 그냥 맞는다고? 이렇게 난 안 돌려 약간 지할 수 없이는 진짜 너답다 야 안 돌리는 것도 신기하다 아 진짜요 아 웃기려고 무릎으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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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냥 맞아요 졸다가 핸드폰을 떨고도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 남준이라면 그럴만해서 납득해 그러니까 그럴만하다 형님 아니 근데 나 갑자기 의문이 드는데 일곱 명이 누워있다가 얼굴에 핸드폰을 떨고서 얼굴 방향이 다르면 일심동체가 안 된 건가요? 다음 문제 갈게요 컷 자 미질근한 줄 알고 마신 커피가 용완급으로 뜨거웠다 하나 둘 셋 근데 난 커피를 안 마셔 이거 아니야? 뜨거운 커피 안 먹으면 되잖아 남준 씨 제외하고 와 뭐하냐 뭐야 뭐야 이거 뭐하는 거냐? 정신이냐? 이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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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는데? 액 누가 먹다가 이렇게 액 액하면 뜨거운 거 날아야 하지 얘라면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납득도 되긴 해 아니 누가 이렇게 하라고 손이 대이잖아 그러니까 남준이라면 그냥 될 것 같기도 해 형 오늘 좀 다루고 싶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따라 반항을 할까? 다음 문제 가시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니 이게 좋구나 남들의 시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셋 하면 일어서면서 표정을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전원이 꺼졌습니다 아 잠깐만 하나 둘 셋 파리 이거 왜 일어나? 아 이건 너무 리얼함이 없다 형 진짜 형 PC방 야 저 게임 많아 차 안가서 몰라 차 안가서 몰라 차 안가서 몰라 야 책장을 내리쳐 치고 일어나야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니 무슨 책상을 치고 일어나 진정성이 없어 어 이거부터 나와야지 당황하지 그래가지고 사람 불러요 PC방 가잖아요 꺼지면 거기 거기 알바생부터 봐요 아하하하 아 아니 이거부터 하는데 아니 야 무조건 이거라니까 야 랭게임 중이었어도 그렇게 젠틀하게 리액션 할 수 있어? 아니 예전에 MBC에서 그 실험한 거 있잖아 그걸 자료 화면으로 보자고 형 근데 이거는 게임도 안 하고 PC방도 안 가서 잘 몰라 전 이거는 축구에서 밖에 못 봤어요 이 리액션을 오케이 아 아쉽네 아 이 친구들 진짜 게임 안 하는구나 자 여러분 우리 진정성으로 갑시다 그래 진정성 있는 표정으로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일주일 만에 주인을 만난 강아지 이거 호부양 잘 할 거 같은데 아니 강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 된다고 이제 나 이거 따라할 수 있어 자 하나 둘 셋 엉덩이 안 해 줘 엉덩이 안 해 줘 왜 왜 진작이들 해 안 돼 아 맞다 이런다 나 홀리는 계속 이러는데 막 밤에 또 그렇게 하잖아 이거는 이거는 견성마다 달라 이거는 견성마다 이거는 솔직히 우리 집 탄이도 저러진 않아 사실 저희 집 개는 저 별로 반가워 안 해가지고 네 일심 통체가 되게 히.. 힘든 문제인데 이거는 얼굴 표정만 동일하면 네네네 정답 일단 오케이 로또 당첨된 줄 알았는데 지난 회차 아 잠깐만 야 방금 그 표정 하면 돼! 이거야 이거야? 방금 그 표정 하면 돼! 하나, 둘, 셋! 이거 아니야? 야 찌푸려야지! 그치 찌푸려야지! 찌푸려야지! 너 뭔데? 그거야? 너 뭐야? 너 뭔데? 나는 현타가... 눈물! 되게 웃길 거 같아 잡 느끼는 거 참 다르다 최근에 내가 한 줄 사봤지? 진짜? 로또 어떻게 됐어요? 1등인 줄 알았는데? 뭐 안 됐지 뭐 이건 한 문제도 못 맞추는 거다 우리 차라리 적는 게 더 가능성 있었다 아 나 노 트라우마 있어 사로 사로 요거는 진짜 맞힐 수 있을 거 같아 오케이 그래 딱 깔끔하게 맞혀보자 한 번 안무를 틀렸는데 제이 오빠 눈이 마주쳤다 하나, 둘, 셋! 뭐 입 쪽으로 입 모이지 이거 아니야? 뭐? 딱 구직 이거 다 맞추네 경험이 있거든 아 이게 한 명씩 한 명씩 다 경험이 있어도 그래 야 이거 다 있어 무조건 있어 아 춤추다가 딱 틀리면 다 있거든 혼자 앉으면 다들 춤추다가 틀리면 제이 오빠 보는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 같아 내가 가는 시선이 항상 호비 형이 있어 진짜 웃긴 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호비 형이 뒤에 있는데 그럼 앞을 보고 안무를 해야 돼 내 뒤를 봐요 눈 마주친다 근데 호비 눈 마주치면 눈을 피할 수밖에 없어 지금 기억도 잘해 틀린 거 맞아 보통 잘 까먹는데 무대 끝나자마자 와서 형 그거 틀렸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보통 무대 끝나면 기억 안 나거든 안 나지 근데 그거 기억해 우리 조혁진 다 준비됐죠? 네 뭔데요? 네? 뭐지? 갑자기 칠 대 칠 마짱뜨기 막 이런 거 같은데 말도 추단 소리 하고 있냐 정답 정답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 궁금하다 이동을 빈밀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대를 착용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진짜로? 왜? 안대 뭐야 이제 장치가 많이 들어오네 뭘까? 뭘까? 오랜만에 돌아온 달려라 방탄이 어떻게 준비를 했나 뭐지? 안대를 아 그래도 조금 매콤해졌다 이런 것도 준비하고 뭐야 이거 대단한 개구리구나 개구리 개구리 이거 어디야 어디가 코야? 왜왜왜왜 빨리 쏘 쏘잖아요 쏘 다 썼어 다 썼죠? 네 어깨를 잡으실 겁니다 어깨를 잡으세요 어깨를 어깨를 야 직직폭폭 어깨를 잡았죠? 제이홉? 어? 네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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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왜왜왜왜 어깨 어깨 칙칙폭폭하래 어깨하라고? 일로 오세요 근데 이 한 대는 진짜 아예 안 보인다 아예 왜왜 아니 눈을 그냥 감게 만들어 감게 만들어 오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아 제 눈을 또 넘어져 내 손가락 누구 입에 들어갔어 어깨를 잡으시고요 자 갈게요 어 야 간다 태형아 간다 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무서워 나 없어 아 약간 방탈출 게임 들어가기 직전인 것 같아요 야 너 왜 안가 어 야 잠깐만 나 놓쳤어 너 놓쳤어 탱이 놓쳤어요 탱이 아 진짜 가지가지들 안다 진짜 야 뭐 걸어오는 것도 못하냐 야 놓치지 않게 목을 잡아 걸어오는 것도 못해 어 간다 아이 위쯤 되면 잠깐만 화이팅 벽에 부딪힐 것 같은데 아 야 안 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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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밑에 야 밑에 뱀이 있어 뱀 왜 뱀이 있어요 설마 엘리베이터 탄다고 저리 가 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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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봐도 엘리베이터 보는데 엘리베이터로? 엘리베이터로 탄다고? 엘리베이터로 탄다고? 엘리베이터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탔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다 와 신기하다 야 진짜 야 이렇게까지 한다고? 야 아와라2 찍는 거 아니야? 형 저희 속은 거 같아요 자 하이브를 구경하라 어 잠시만요 어깨 어깨 태형씨가 선도고요 아 나 선도 난 불안한데 어 야 이거 누구야 야 이거 지하잖아 이거 주차장 아니야? 어 주차장인데 자 여기서 한 분씩 한 분씩? 자 태형씨부터 기다리고 계세요 어 뭐야 어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무서워 아니 근데 뭔가 재밌을 거 같아 야 살아서 보자 헬려라 야 방탈출 카페 가는 거 같은데 진짜 레알? 아이 설마 안대 벗어도 된다고요? 네 아 보여요 태형씨 차 안내해주세요 네? 벗어요? 네 자 자 남준씨 안내해주세요 어? 남준씨 안내해주세요 남준씨 안내해주세요 아 비다 어딜요? 여기는 누가 앉아요? 비 비 나만 탄다고? 나만 탄다고? 왜? 저희 다 따로 가는 거예요? 뭔데? 뭔데? 형이 뭐야 무슨 일이야 뭐하는 거지? 아니 이 낯선 차에 이 음식은 뭐지? 뭐구뭐구 그 맛있네요 점점 다 먹었지 나의 음식은 뭐지? 그 맛있네 이거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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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네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스케일이 커졌어 짐작하네. 어? 항상. 와 대박이다. 이걸 한다고? 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게임들을 한 거구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텔레파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마이 갓. 아! 꿀잼? 꿀잼이요? 어디 가야 되지? 텔레파시니까. 멤버들 아는 장소를 지금 찾아내는 거잖아. 우리가 꿀잼이었던 때가 언제 있었지? 꿀잼이면 뭐까? 동네술과의 제일 재밌었던 곳. 아 꿀잼. 나 진짜 모르겠는데? 꿀잼? 꿀잼. 여름이니까. 서울? 맞아 서울 한정이지. 와 진짜 어렵네. 근데 나 출발 안 했잖아. 꿀잼이면 잠실로 가야 될 거 같은데? 뭔가 공연장 아닐까? 아 근데 잠실을 갈까? 꿀잼 생각하면 숙소일 수도 있어 갑자기. 논현동으로 갈 수도 있어. 우리 처음 숙소. 옛날 숙소 앞이 재밌긴 한데. 숙소로. 옛날 숙소로 먼저 가면은 뭔가 있을 거 같은데요? 논현동. 뭐야? 믿는다 이씨. 출발하네. 믿는다! 뭐라고 했지? 일단 나가주세요. 아주 잘 찍어야 돼요? 아니 근데 꿀잼이 어딨어 서울에. 이것을 봐 제일 재밌었던 곳. 얘들이랑 일하고 연습하는 기업 밖에 안 나가죠. 서울. 저는 잠원 한강 지구로 가겠습니다. 저는 옛날 숙소로 갈게요. 논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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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런 거는 생각해봐야지 별 도움 안 되고. 도착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혼자서 또 공연장 가고 이런 애 없겠지? 주경기장이 맞는 것 같아요. 공연. 아미와 우리의 꿀잼은 사실 공연장. 잠실 주경기장으로 갑시다. 레츠고. 허빙도 출발하네. 아니 어딘지 알고 가는 거야. 따라가면 안 되냐. 아 미치겠네. 제가 너무 지금 세심하게 하고 있는 건가? 그냥 느낌 오는 대로 하면 되나? 롯데월드? 여기 가볼까요 한 번?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공간이면서 멤버들이랑 연습생 때 갔던 공간이기도 하고. 아 모르겠다. 일단 가자. 가서 뭐 정 안 되면 뭐. 모르겠다. 아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 아 그래 꿀잼 생각났다. 롯데월드인데. 우리 멤버들끼리 롯데월드 갔을 때 꿀잼이었는데. 사실은. 롯데월드 갔을 때가 진짜 재밌었는데. 롯데월드 가는 거 없겠지 설마. 롯데월드 연습생 때 갔을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그때 윤경이 배 아파서 일찍 가고. 나머지 이제 여섯 명씩 먼저 갔었는데. 설마 롯데월드로 가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 근데 꿀잼 진짜. 롯데월드 밖에 기억나는데. 뭐 뭐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쪽으로 가요? 아 어디로 가냐? 형. 형 꿀잼 하면 생각나는 건 뭐가 있어요?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는 데를 과하지 않을까? 뭔가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형 일단 차선 이쪽으로 돌려야 되나? 에이. 서울에. 서울이 재밌는 데가 있잖아. 우린 왜 이쪽으로 안 가요? 아 진짜 우리. 에이. 에이 벌써부터 틀렸네. 차로 돌려서. 저쪽으로 가는데. 어디에 가요? 모르겠어요 일단 어디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누가 왔을지 너무 기대된다. 한 명은 있을 것 같아요. 100%에. 무조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이상. 이게 스태프 촬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스태프 촬영이에요? 뒤에는? 와 설마 아무도 없다고? 진짜 아무도 없어? 아니야. 무조건 한 명은 있어. 봐봐. 벌써 지금 촬영팀 있잖아. 아닌가? 아 앞에. 앞에 나랑 똑같은 차량 두 대가. 너무 길을 똑같이 가네. 저 그냥 저 앞에 차 따라가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잘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아 파이팅! 우리들의 추억의 장소로 모이자고 안 모이면 추억 없는 걸로 간주하겠어. 어? 슈가 올 것 같습니까? 어.. 제 생각에는 슈가 올 것 같고요. 슈가. 슈가는 X의 애정이 되게 남달라요. 어. 이.. 애증의 관계죠. 어. 아니 한강이 그나마 재밌지 않나? 서울에서. 와 지금까지 차는 안 보이는데. 우리 멤버들 차는. 아 한 명 오네. 한 명 생각을 하는 멤버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뒤에 스타일이에요? 네. 저희 차. 저희 차. 그러니까 저거 멤버 차 한 거네요. 저희 차. 저희 뒤에 한 사람들이 다. 근데 진짜 일곱 명 딱 같이 있으면 정말 소름 돋을 것 같긴 하다. 주차 1분 전. 어 뒤에? 누구야? 와. 여긴데. 진짜. 1차. 와 왔구나. 그래. 그래. 형! 형! 내가 누군가 한 명은 올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정확히 예측을 했거든? 내가... 야, 왔구나! 와야지, 여기로! 야, 다행이다 아니, 내가 맨 처음에는 3명이 오네 내가 맨 처음에는 난 너 여기 안 올 줄 알았어 아니, 난 맨 처음에 롯데월드 생각했었어 난 너랑 정국이는 공연자 생겨 난 여기 근처에 형은 내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게... 아, 근데 제가 헷갈렸던 게 학동공원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나도! 그래서 고민을 엄청 했어 난 연습실! 아, 맞아요. 연습실도 고민했어요 근데 저기 호석이 형이랑 누가 갔을 수도 있어 나도! 호석이 형은 약간 연습실 이런데 눈에 보이면 인정이라 했거든? 아니, 야, 이걸... 야, 여기로 안 온다고? 여기로 와야지 시작은 여기로 해야지 그래, 시작은 여기지 와, 설마 아무도 안 왔다고? 그리고 이 꿀잼이 공간을 아... 우리가 공연한 공연을 하는 주경기장입니다 어, 왔다! 스타렉스 하나 등장! 스타렉스 하나 등장! 스타렉스 하나 등장했어 스타렉스 하나 등장했어 왔다! 온 거 아니야? 왔다! 온 거 아니야? 아니 맞는 거 같은데? 여기 봐! 누굴까? 누가 나와 마음이 통했는가 아닌가? 아닌가? 아, 아닌가 보다 되게 민망하네 아, 다른 스태프 차인가 보다 아, 되게 민망하구나 여기 맞는데? 아, 여기 여기 생겼구나 아니, 그나마 서울에서 할만한 게 여기 밖에 없지 않나? 꿀잼? 어디 갔지, 애들? 공연이 그 아저씨 어, 너 멀리 간 거 아니야? 어우, 어딜 가는 거야? 지금 한 분이 쪽으로 거리가 떨어지는 곳으로 가셨어요 아, 윤기형인 거 같아 근데 윤경아 아니면 정국이야 근데 두 번째 때 누군가 여기로 올 거 같아 근데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을 순 없잖아 그럼 여기에 그런 마크랑 어? 좋다 괜찮다 포스트잇으로 여기 왔다감 아니지 네 번째 때 만납시다 왜냐면 두 번째 와버리면 세 번째 못 오잖아 근데 여기에서 우리도 세 번째 오면 네 번째 아 그러니까 우리도 네 번째 모이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여기 오른쪽인데 그럴 줄 알았다 그렇지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왔어? 남준이 형이야? 남준이 형 야 남준아 빨리 빨리 좀 오라니까 그거 시간 걸리게 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지? 형 어디에 왔다 왔다 나 원래 한강 가려고 그랬는데 형 나 롯데월드 갈 뻔했어요 나 롯데월드 가려고 그랬어 나도 생각하기는 근데 왜냐면 솔직히 나 한 명쯤은 갈 줄 알았어 나 진짜 가려고 했다가 근데 지금 아직도 한 명이 도착 안 했대요 근데 내가 보기엔 롯데월드 한 명 갔다 잠시 저기 도착을 해서 잠시 내렸다가 만들면 되네요? 네 아 진짜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하셨어요 어? 잠실? 아닌 거 같은데? 잠실 이렇게 빨리 못 가는데? 잠실 빨리 갈 수 있어 아니야 잠실 도착했지 지금 시간에 딱 잠실 도착했겠다 내가 봤을 때 내가 봤을 때 주경기장 갔어 내가 봤을 때 롯데월드 갔어 아니야 롯데월드 아니야 주경기장 갔어 롯데월드는 좀 멀어 나 롯데월드는 설마 촬영 각이 안 나오잖아 이 시간이면 주경기장이야 지금 롯데월드 갔으면 관동이야 그거 지금 라운드도 종료됐고요 정국 씨가 맨 마지막에 도착이 없고 손님을 닮으시면 제가 그거를 아무도 만나고 어쨌든 이 시간은 다 도착했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도 한강 안 왔다고? 답하네 이제 한강 안 왔는데 우리의 추억이 담긴 한강을 역시 1라운드 끝났습니다 진짜로? 대박 목소리 너무 컸다 아무도 안 왔다고 여기로? 와 나 너무 충격적이야 와 너무 충격적인데? 와 나랑 똑같이 생각하는 일들이 없었구나 와 나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번째 라운드 키워드는 삐짐입니다 네? 삐짐 삐짐? 삐짐? 삐짐 삐짐? 삐졌다 할 때 그 삐짐? 삐져 왜 삐져? 야 무슨 키워드가 이렇게 어려워? 삐진 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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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짐